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5만점 코앞입니다 드디어 방송 켜자마자 상대 조합이 빡세냐? 요런 것도 이겨야지 이제 하는 맛이 나지 자 팽 들어오니까 천천히 가지고 꼴각 나왔죠 벌써? 어? 와 꼴각인데 뭐한거야? 괜찮아 대충 돌파력은 보여줬잖아 살아있다 이 말이지 피지컬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라이스 각이다 이게 아닌데 오우 패스 주면 넣죠 나이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사이드로 빠지게 기원하면서 그렇지 피해주고 아나이사 좋습니다 아 안돼 오티스 빼 어차피 질깨물을 찍어서 불 해줄게요 불 오케이 마지막은 질깨불로 가자 넣었죠 그렇지 그렇지 뒤 Tipp Q.가자ою! O.O! minute ef O.O! 뭐 상대팀 닉네임까지 맞춘는데 이거는 돌아서 or 그렇지 자 피해주고 어?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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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나이스 천천히 가자 패스 이건 안되겠고 다시 천천히 갑니다 아우 까비 욕건강 제발 아우 좋았다 자 거스까지 거스까지 못 피하죠 거스까지가 그냥 요까지 도망쳐 그냥 판스론 때려버리고 살았어요 욕건강 욕건강 까비 어우 이걸 이걸 데리고 가 아이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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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셨다 모티스 오우 지으셨다 모티스 오 이거 조금 위기인데 와 주압 너무 빡새네 상대 오우 살짝 위험할지도 나이스 잡았고 괜찮아 공 빼돌렸어 공 빼돌렸어 한턴 버텼어 못 넣어도 돼요 한턴 뻑인거에 초점을 둬 이재부터 시작이 이재부터 시작이야 이재부터 시작이야 오우 나이스 아아 내 눈 아아 오오오오오옷 왜이렇게 빡치냐 조합이.. 안죽어 그냥 오케이 그냥 올라가 흠 음 흠 흠 음 오케이 아아 흠 흠 흠 그렇지 공도일이기 희이야 요거지 나이스 법을 지렸고 설계 미쳤고 그냥 The End 타락 커몬 그림자 가지시면 조금 변수긴 한데 여기 아 진짜 아 제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까비 타락 한 번 더 나 집착 좀 심해 타락야 한 번 걸리면 죽어야 돼 코델 오케이 세일이 한 번 1등 시켜줘 쉽지 않군 그렇지 세일이 살려둔 보람이 있어 그거야 가보자 우리가 먹는 거야 쇼다운 맞추고 맞추고 그렇지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요거까지 해주고 그렇지 죽어줄게 어차피 나 5만점 찍었어 투다운으로 5만점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Said 지금 기다리로 illustrate 퇴차피 이것을 Osc рос고 한 번 건지 볼까 suitable 그렇b ikke